MBC 기자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것. 이걸 물어봐야 되느냐. 대통령실은 하는 말이 그렇죠. 우리는 취재를 제한한 건 절대 아니다. 언론 자유는 우리 주무를 보장해 준다. 다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. 그런데 또 한편 지금까지 대통령 전용기에 취재 기자들이 타는 경우는 대부분 대통령 전용기 안에 취재 공간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허가제 검열죄를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이것도 하나의 허가제를 비칠 가능성이 있다. 내가 보기에는 세련되지 못했다. 이 결정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건 알 수 없습니다. 아니죠. 나 대통령실에서 감히 어느 누가 특정 언론사의 기자를 1호기에 태우지 마. 이 결정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.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봤을 때 난 좀 세련되지 못한 걸 했다.